네, 그 다음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있죠.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만 4천 5백 원에 이분께서 보니까 비중을 지금 8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제가 안 봐도 이분이 제가 비중을 80%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황화 리튬이라고 하는 것은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전고체 관련되어 있는 섹터입니다. 이 기업이 지금 테마가 불면서 주가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기업 자체는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 정도의 상승세는 여러분들요. 앞전 고점 가까이 오게 되면 주식을 한 번 매도하는 구간이 와 있어요. 계속 가진 않습니다. 이 종목 주가가 이 만 원대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 주가가 이렇게 한 번 반등까지 나왔어요. 이 정도 오면요. 한 번 팔아줘야 돼요. 욕심내지 마세요. 그리고 비중이요. 80%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만 4천 얼마입니까? 왜 이기에서는 매수를 안 하고 있다가 이기가 이 가격대가 이런 만 원이고 이기가 만 원이고 이기가 만 천 원이고 만 이천 원, 만 삼천 원, 만 사천 원 이기가 이분에서 매수 안 하고 있다가 왜 이기에서 매수를 하시냐고 이게 2만 4천 5백 원이면 지금 벌써 매수한 가격대가 지난해 6월 달에 이기에서 매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동안에 엄청난 고생을 한 거지 이 사람은 보세요. 이기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반토막이 나있다가 지금 회복 나온 거잖아요. 그죠? 운이 좋으신 거죠. 이분께서는요. 2만 4천 5백 원 정도 오면 이거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어차피 레이크 멀티라는 기업이 우리가 정착용 전구체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라서 정구체의 핵심적인 종목입니다. 그러나 이 종목 주가는 너무나 주가가 지금 단기 저점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매수가 정도 오면 2만 4천 5백 원 정도 오면 매도 하세요. 싹 정리하시고 이거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주가가 일정 부분 주가가 상승하잖아요. 조정이 들어와요. 보세요. 반등, 조정, 반등, 조정, 반등, 조정, 반등, 조정, 반등, 조정, 반등, 조정. 그죠? 이거는 매수가가 이제 2만 4천 5백 원에 샀으니까 2만 4천 원 넘어오면요. 전략 매도 하세요. 전략 매도 하시고 이제는 이 종목의 비중을 80% 비중 싣지 마시고요. 이런 주식까지 가더라도 비중이 15%예요. 15% 이상 비중 싣으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팔고 나오고 2만 4천 5백 원 팔고 다시 싸게 되는 2만 원 아래에서 얼마든 잡을 수 있습니다. 싸게 잡을 수 있으니까 2만 4천 5백 원 매수가 오면 전략 매도하고 싸게 잡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만 5백 원